없는데요? 영전이 없다고? 영전까지만 빨아 아예 없어? 없어 아예 없는데요? 아냐 줄게 아씨 아니 거리 안 되잖아 여기 아씨 안 돼? 의지 바꾸고 떡국도 없네? 나 떡국 있어 아 떡국 떡국, 떡국 없다 아 나 빨간 의지로 바꿔주면 안 되냐? 검춘 말고? 쓰른데옹? 쓰른데옹? 우리 못 깨 떡국 아니 첩자 하나여도 깰 수 있어 안 돼! 들어 첩자 우리 그 뭐지? 아니 빠워 그 우리 징폭에 그것까지 활용해야 돼가지고 빨리 들어 그거 할 줄 알아 엄마가 깨겠다 빨리 들어 아 지랄이야 빨리 들어 가면 한 번 들어줘 내가 육골 줄게 아씨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이씨 아 주면 되잖아 벌똥 벌똥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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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? 아니 애들한테 벌똥 맞춰서 땡겨달라고 한다? 어 그건 그냥 잡고 어 왜 안 땡겨져? 괜찮아 괜찮아 많이 마시는 걸로? 빠가 스키 짓는다 이걸 자꾸 대기 왜 안 땡겨워 네 안 땡겨워 롤라라라라 다시 눈이 심은 음 미수 찍어야지 미친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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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 땡겨줘? 그래? 아니 자꾸 안 땡겨줘 노르웨트 점사, 노르웨트 점사 우리 딜 나와 이거 아 이거하고 포카 넣어줘야 돼 지금? 어 라이스 야 궁수 한 명 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어 날리는 게 나아 이거 당기기 하고 연속치유 쓴다 포카하고 진복 준비하고 어 라이스 컷 아 왔어 이게 내가 별똥이 제대로 들어가야 쉬워 아니 진복이 진복 빠가가 한번 끌어봐 왜 안 땡긴지 모르겠어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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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대 때리고 해야 되나? 응 상사로 여기서, 여기서 쿨 안 켤게 이게 다 들어가야 이거 그냥 시간만, 시간만 잘 맞추면은 잘 땡겨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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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미 1조합 두루미 1존 스 coaster 알모람좀 안돼 나 알모람 없어 알모람좀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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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golf 세안 폭탄 내가 갈게 해제했어? 여기 구마 깔아야겠다 도마 깔게. 비수. 나이스, 나이스. 시험박스 안 돼, 내가 해제할게, 해제했어. 막 다쳐, 막 다쳐.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존나 잘 해제하네. 잠깐만. 구원이 쿨, 조마임. 마나 채우자. 좀 다 채우고 가자. 마라마라. 마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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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보라 우리 처음이니까. 뭐지? 한 번 죽을 수도 있으니까. 그냥 패턴 본다는 생각으로 하자. 시보라 그렇게 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네. 이집나부터 지옥인 걸로 기억하는데. 나 구원 쿨 조금만. 헐, 나도 인형. 쫄놀이 서가지고 아키보드는 거 봐라. 마나 디지게 잘 차네. 구워, 가자 가자. 조마임 선구원. 아 이거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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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빠가야 준비해. 바로 가. 나이스. 나이스. 이렇게 당겨야지. 나이스. 오, 빠가 잘하는데. 아, 이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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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딜. 빡딜 그거네네. 개살 저 끌어주고 내가 끌었어. 대화살만 끊자. 쩌만 알모라 맡겨두자. 빠가가. 이거 끊어줄 수 있어? 괜찮아. 이거 3판은 못 끊어봐. 바닥 조심해. 바닥 조심해. 나 피해야되 이거. 못 끊어놔. 내가 끊었어. 알모라 2순이 있어. 꿀 돌리면서. 빠가 다음 쿨 되지. 야 은신인데? 뭐야. 얘 은신. 활쟁 1 주지마. 활쟁 1 주지마. 활쟁 1 주지마. 아이고. 주지마 주지마. 나 끊어줘야돼. 나 죽었다. 뭐야? 저거 죽은거야 장판에? 대화살. 대화살. 대화살 끊었는데? 아니 끊어졌어. 나 맞았어. 대화살이. 아니야 우리 캐스팅. 저거 장판이네. 장판에 죽었어. 장판이 죽었네. 장판 쌩. 아 대화살 없다. 도마님 씹는데? 빠가 죽었어. 빠가 죽었네. 도마 형 대화살 맞았는데 한 2천 따시는데? 응 해봐. 역시. 1.0을 넘은 이난나. 야 이거네 이거네. 이거네 이거였네. 그 장판이 아프다고 장판이. 어 장판이 존나 아프네. 어. 뗄 수 있어? 피 몇이야? 도마님 나 주실. 도마 형도 피 없다. 도마 형도 피 없다. 어디갔어 어디갔어. 이거네 어디갔어. 저기 힐 엄청 많이 되는데. 여기다. 어 지금. 어 마았어. 빡틸. 신공. 어떻게 되는거야? 아 잡았다. 잡을거 같은데? 제발. 아 힐 했어. 조금 찾는데. 뭐지. 저 좀 찾는데. 킥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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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만인. 어 호빈. 주시 힐 좀 주마임.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나나 없대. 나나 없대. 나나 없대. 포카 났어. 나이스. 나이스. 나 이거 20라 가볼까? 솔직히 말할게. 20라부터는 좀 힘들어. 나 20라 못할거야. 패턴하고 똑같으면 나오면 되잖아. 어. 피리 불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 이게 이 도핑의 힘인가? 이거 15에서 장판이 진짜 세다. 어 장판이야. 대화살은 대화살은 진짜 조합이다. 나 근데 대화살 안 맞고 찢어질 것 같은데 나는. 조마함이 팡금이란건가? 조마함이 활길 힐 여유 있을 때만 주세요. 활길 힐 여유 있을 때만. 처음이니까. 나 힐러가 힐러가 진짜 저 MP를 엄청 많이 써. 저 그 뭐지? 연속해보기였나? 그 뿅뿅뿅 하트 나가는 거 그게 MP 많이 살더라. 준비. 선구원 제가 갈게요. 조마함. 가자. 갑니다. 오. 바로 가. 지금 눌러. 지금 눌러. 옳지. 뭐야 왜 16부터야? 아 우리 너무 오래 걸렸어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너무 오래 걸렸어. 신작 신작 신작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뭐 얘네는 금방 잡긴 하는데. 나 데미지 왜 이렇게 세? 나 데미지 왜 이렇게 세? 아 얘네 얘가 죽밥이 왜 세구나. 바로 가자. 진보 쿨 되지? 안되지. 너가 당겼어? 어 내가 당겼어. 오호. 아 이거 그거다. 20라 왕세자 이샔 아니야? 그래. 그게 뭐야. 꽤 못잡아 우리. 어 왕세자 못잡는다. 패턴이 뭔데? 개구리 변해서 도망치는데. 개구리 변해서 도망칠 때 그 딜 안되면은 피 다 차. 그 마디리 채워줘야 되는데. 어. 마디리 혼자 드려야 돼. 뱀눈으로 패야돼. 어 일단 해보자. 내가 모르니까. 타겟팅이 스킬이 아예 안돼. 진짜 범위 딱. 40같은 거야. 30라 많이 해봤잖아. 아야야야야야 당겨줘. 나 실수. 감사해도 하나씩. 아 나 나 나 기절 기절 나겠다. 그냥 얘네가 그냥 CC기가 너무 심해가지고. 아 근데 두루미 님 딜 좋다. 킹루미. 장점. 장점 좀 있으면 마냐고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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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잡자. 아 뭐야 이거 왜 녹았냐 나. 얘네 셉니다. 뭐야 물의 호흡이야 뭐야. 물의 호흡이야? 슈바. 배로에머 쎄. 무래호흡. 응 비쌍. 아 이거 이거 반격태세. 반격태세. 마법 마법. 맞아 이거 왕체사 이찬이 이거다. 심판자 때문에. 일단 배로에머서부터 누리자. 왜 반격태세 조심. 마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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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들 끊어. 아 진짜 피 왜 계속 차. 희겨. 아이고 팔 풀 피하자. 아 뭐 풀 피야. 피겟네 이거 반격때문에 그래 반격. 반격에 피를 채워줘. 여기서 끝내자. 심판자가 채워준다. 네 심판자가. 그럼 심판자부터 죽이면 되잖아. 지금 안될거같은데. 조만이니 죽었어 두루미도.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 그러면. 나가. 왕세자 패턴 이외랑 비슷하다는 거지? 어 지금 깬에 다 나오고 겉쓰레기야. CC 많고 깬은 그냥 빡들어 놓으면. 나 알았어.